연방 수사국 FBI에 따르면 미국에선 매년 수백만 명에 달하는 노인들이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이런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틈을 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등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 70대 할머니가 기질을 발휘해 오히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집으로 유인 경찰이 체포하도록 하는 일이나 화제가 됐습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73살의 할머니 진씨입니다. 지난 20일 집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녀의 손자라고 밝힌 한 남성은 현재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어 있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손자가 풀려나려면 당장 보석금 8천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진은 손자로부터 이런 다급한 전화를 받고도 침착했습니다. 진의 실제 손자들은 아직 어려서 운전을 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순간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기질을 발휘해 오히려 사기범을 속여 거꾸로 함정에 빠뜨려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씨 할머니는 손자를 걱정하는 척하며 여러 차례 전화를 이어갔고 결국 손자의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현금 수고책을 집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진씨 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진씨 할머니가 종이 다발로 채운 가짜 현금 봉투를 건네자마자 현장을 급습해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조슈아 에스트라엘라 거메즈를 절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한편 연방수사국 FB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60살 이상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입은 피해액은 무려 3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 한 해 발생한 피해액인 10억 달러의 거의 3배에 달했습니다.